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움이, 멘탈 도움이죠. 멘탈 전도사.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계속 꾸준하게 오직 삼성만 파고 있어요. 삼성만 전자만 떠들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의기소침한 그 마음들 확실하게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다. 힘내시고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흐름에 맡기세요. 증시를 이긴다. 증시를 이긴다는 것 자체는 내가 볼 땐 무모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냥 증시의 흐름에 몸을 맡겨. 맡기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떠내려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갈라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할 일이 없으면 유튜브를 까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밖에 없어. 솔직히 장기 투자하고 그냥 마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런 거지. 제발 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코스피가 하락세를 약간 지속하면서 2,800선까지, 2,800선까지 이제 현재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학인축 가속화에 따른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 기업 공개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에 114조 원이 몰렸어. 114조 원. 왕창 몰린 겁니다. 이쪽에 돈이.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이 심화된 거죠. 돈이 다 글로 간 거야, 지금. 이번 주에는 글로벌 증시가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이제 판가름할 미국의 1월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그게 뭡니까? FOMC죠. 미국 FOMC가 대기 중이야. 대기 중이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상 시점에 윤곽이 나오면서 양적 긴축 시점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쯤 나올까? 예상을 하겠죠. 23일 날 그 한국 거래소에 따르니깐 코스피는 전주 대비 87.63포인트 떨어져서 2834.29로 밀렸어요. 2834.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7,065억을 순매도를 했고 그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팔아져 치는 바람에 흘러내렸고 기간도 5,956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만 1조 6,950억은 샀어. 개인만 샀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어떻게 보냐 봤더니 한 2,800에서 2,950선을 보는 것 같아요. 2,800에서 2,950선. 상승 요인으로 보면 대형 IPO 이외의 개인자금 유입과 정부의 내수 부양책, 대선 공약 정책 기대감이 꼽히는데 하락 요인으로 보니까 미 연준의 긴축 전망과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자리 잡히지 않겠나 봅니다. 긴축 전망, 그리고 코로나 확산, 설 연휴 이런 게 껴있어요. 일단 연준의 그림자만 스쳐도 마음을 졸이게 되는 그 1월 미국 증시의 현 주소인데 나스닥 지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조정지임을 알리는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진입할 정도 낙폭이 단기간에 이뤄졌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향후 추가 조정을 유발할 변수가 없는지가 향후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금은 점차 부각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결국 1월 FOMC가 현재 미국 증시의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타 될 것 같아요. 결정타 FOMC가 첫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제시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양적 긴축 시점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잠시나마 통화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시행을 감안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 양적 긴축 시행 전까지 만기 도레분의 재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현 연준 대차 대조표가 유지될 만큼 급격한 유동성 회수는 없다. 급격한 유동성 회수는 없다.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상단이 약간 제한되면서 진정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요. 진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그 FOMC 전후 미 금리의 그 불확실성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의 쏠린 관심 등으로 주식시장의 소강 국면이 예상될 것 같고 길게 보면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향후에 병목이 약간 해소되면서 미국의 재고, 재축착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미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피크아웃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 재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겠죠. 한 달간 지금 오미크론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그 청구건수가 3주 연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월 고용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현지 시각으로 보니까 이번 주 한 25, 26개월 예정된 아까 말한 미국 FOMC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물가, 낮은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강경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들 코스피 잘할 겁니다. 코스피는 금요일 날 2,834, 코스닥은 942, 코스피 200은 376으로 마무리됐죠. 미국 증시도 보니까 금요일 날 다우가 쭉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1.3%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빠졌죠. 그냥 거의 막 폭락 수준으로 2.7%나 빠졌습니다. 오를 듯 했는데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S&P도 비슷한 흐름이죠. 1.89%나 해서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졌다.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니케이도 보니까 2만 7,522.26인데 0.9%나 좀 빠졌고 상해도 빠졌지 0.9% 빠졌고 영국도 1.2%나 빠졌어요. 보니까 이 프랑스 1.75. 독일도 한 1.94%도 빠졌다. 뭐 다 빠졌어. 그냥 거의 파란 나라야. 황색만 조금 약법을 끝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죠. 현재 보니까 1.72%. 거의 뭐 떨어지는 칼라로 쫙 빠졌어요. 거의 수직하락으로 빠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빠지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10월달 인근으로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되면 저는 주워 담으려고 합니다. 좀 더 빠질 때 많이 담아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요. 저는 뭐 사람할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겁니다. 미국 달러는 1,192.50원 1.5원 정도 지금 또 올랐어요. 계속 1,19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달러일보이는 113.67엔 이고요. 유가는 85.21살 달러 지금 해가지고 조금 빠졌습니다. 외화들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일본에나 1,047.11원 유로와는 1,351.64원 중국 이애나는 187.87원 외화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휘발유값 1,645.62원이고요. 좀 오르고요. 국제금값 빠집니다. 1,831.8달러 국내금값도 7만 144.5원 금값이 빠지네. 금값 골드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근데 골드도 많이 올랐습니다. 골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보시고 환율은 1,190원대에서 계속 놀 것 같습니다. 10년물 극제금리도 미친듯이 오르더니 이제 조금 빠지고 시작하네요. 1.770, 1.35% 빠졌어요. 한때 1.8대 놀다가 쭉 흘러내려가는 모습인데 좀 안정세 돼야죠. 지금 1.6, 1.5까지 내려가던 거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금리 인상 되니까. 하여튼 금리가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선물지수도 거의 폭락했죠. 폭락. 다우도 1.36% 하락했고 S&P 2.01, 나스닥 2.80, 러셀 1.97, 독일 2.86, 프랑스 2.78, 영국 1.91, 유로 2.7, 이탈리아 2.75. 그냥 거의 뭐 폭락 수준이야. 폭락 수준, 유럽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 지경이니 우리 월요일날은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승용으로 받아들여야 어쩔 수 없다. 3년 전에는 7만 5,600원으로 끝났는데 좀 오를 듯 했는데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 행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잘하면은 7만 5,000원도 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7만 5,000원도 장담 못한다. 지금 볼 때는 그냥 한방에 훅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좀 급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세요. 빠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행보될 때 한 11시 이후로 보십시오. 11시 이후로 보시고 오전에는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할 겁니다. 우산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만 9,1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6만 8,000원까지 한 1,000원 정도는 빠질 수 있다. 1,000원 정도 빠질 각오를 해야 돼. 6만 8,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안한 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확실히 조정받을 것 같아요. 삼성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도 있어. 지금 여기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또 뻘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뻘짓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덤덕 더 빠지면 쭉 갔다가 기회 잡읍시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빠질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플러스 좀 냈는데 수익을 냈는데 지금 마이너스다. 언제 플러스 수익을 봅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공감하죠. 왜 그렇게 쓰니까. 빨간 계좌 보면 좋지 기분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힘내시고 지금은 계좌의 수익률을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수량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모아 봅시다. 힘드시면 좀 쉬어도 괜찮아요. 관망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